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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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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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토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영혼에서 영혼까지 오직 예수 그리토만 우리의 구원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본태가 되시는데 그분이 사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경은 이분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세서 1장 16절을 말씀하기를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강좌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 보았더니 골로서 1장 1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토께서 만물을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숨기며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린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적을 두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꼭 예배 때만 어떤 큰 일을 행하세요 참고로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5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 환란이 왔습니다 어떤 환란이 왔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급탈당하고 이 사건을 위해서 신문 내비 두 오빠가 세금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런 놀라운 충격과 함께 이 사람들은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이런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5절은 또 1절에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서 재단 쌓아라 재단은 예배 자리입니다 어디? 베델은 하나님 집입니다 우리 현장에 그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면 동서남북을 다 막아버리십니다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을 쫓아오는 문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현장에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쫓아오던 수많은 내가 끊을려도 끊을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환란과 어려움들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내게 어떤 질병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갑자기 지나가다가도 그 순간을 피하지 못해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베델에 올라가서 재단 쌓을 때 오늘 이 현장에 반드시 그런 주인공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시대는 옮겨와서 열환기상 열환기상 18장 30절에 보게 되면 엘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엘리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아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가 기도해서 하늘을 열고 닫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통해서 기도 들어가기 전에 하늘 문 열리기 전에 비 내리기 전에 불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한 말씀은 너희는 무너진 요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라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단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본인이 무너뜨렸습니다 예배를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내가 하나님 되어있는 이 예배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는데도 안 지킵니다 세상일 바빠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위하기를 이 일도 하나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납하지 아니었어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오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열광상 18장 30절에 엘리아를 통해서 전하시는 백성들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무너진 요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말씀하시고 난 후에 기도 들어가기 전에 재단부터 수축됩니다 수축이란 말은 다시 쌓았다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엘리아가 재단 수축하고 난 후에 기도 들어갑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지금 예배 자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측정 말씀하시는 내용은 베데레 올라가서 재단 쌓아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야구부서 5장 17절에도 이 엘리아가 재단 회복하고 난 뒤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오늘 다시 강좌합니다 이 현장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내 가정에 닫혀있던 이 민족에 닫혀있던 하늘이 열려버리고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던 축복의 단비가 내리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아 시대는 3년 6개월입니다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아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열리는데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난 후에 그리고 엘리아는 야구소장 17절에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전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주시는 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언제 주세요? 기도할 때 기도 언제 해야 됩니까? 예배 회복될 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역대상 21장 26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 끝은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세상 축복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 다윗은 언제 불이 떨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재단에서 기도할 때 재단이 회복될 때 재단에서 예배를 드려질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역대하 실장 1절에 보게 되면 유명한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이런 솔로몬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 몇 푼 어치 돈 좀 가지고 있다고 이것만 믿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건강기도 안 해버립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부 노출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구비가 말씀하셨듯이 환란 왔을 때 재단 샀고 그리고 환란 오기 전에 깨워서 기도해라 오늘 이 내용 속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대면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기 총체적인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손에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도 기도를 마쳤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제 저는 이 내용을 우선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서 전혀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건을 찾아갈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그런데 전부 다 각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글로 된 성경 내용만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라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베레카 이렇게 부릅니다 바라크 베레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기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꿇다라는 이 의미 하나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바라크와 베레카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초로 창세기 1장 22절에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 난 후에 하실 말씀이 복을 주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자가 나옵니다 이 복이란 말이 바라크예요 이 복이란 말이 베레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과 골로세서 1장 16절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던 이 말은 바라크 모든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복 그러면 전부 세상 복만 보고 있습니다 깃끗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전부 세상에서 오는 이런 복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천지의 창조 6일째 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가장 먼저 복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가지가 나오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사리라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받기를 사무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애타는 마음으로 늘 밤낮없이 이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오십니까? 앞에 전제가 된 것이 복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 복을 우린 가르쳐서 세상에서 오는 자꾸 이런 조건만 세상 복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이란 말이 복을 주어 하실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사리라 이 말씀인 복이 바라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으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배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섯 가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섯 가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고 바라크가 있고 베리카가 있고 다섯 가지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다섯 가지 주세요 성경은 이 순서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하면 믿음의 조상 하면 롤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성경 말씀에는 요호수와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데아 우루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섬겼습니다 신들이라 했으니 복수입니다 한두 개 신인지 아니면 여러 개 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불러냈어요 불러내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복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어 복을 주어 그런데 여기서 2절에 특별히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복의 근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불러내셔서 가난 땅 가면은 세상에 검은 보아가 가득한 그곳에 나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비옥한 에덴 동산 같은 곳일 것이다 이런 조건으로는 세상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복이란 말이 복에 거는 이 복이 바라크입니다 가난 땅 보내시는 목적이 선택해서 지명해서 불러내서 가난 땅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너 나를 섬겨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상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오면 전부 기복신앙입니다 세상 끝만 자꾸 복을 찾고 있어요 천국의 병은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라크페리카 내가 물을 꿇는 것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대개가 십자가 없는 부활만 찾아요 그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오는 것을 싫어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가 불러냈을 때 이 복 중에 복이 뭐냐? 너 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게 복이야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 이 베리카는 다시 강조합니다 바라크라는 의미는 무릎 꿇다는 의미인데 이 속에는 예배하다 기도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무엇이 오나요? 그래서 오늘 장세기 1장 28절에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이 옵니다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보내시면서 너 복의 근원이야 너 바라카의 근원이 된다 이 복이 오는 것은 항상 하나님 강조하는 내용은 무릎 꿇는 자 오늘 이 자리가 그 현장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27장 3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을 하게 하시는데 야곱은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형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순서가 형이 먼저 에서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장작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자가 됩니다 장작권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냐면 이삭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을 했는데 모르고 축복해버렸습니다 에서인 줄 알고 그런데 에서가 나중에 이 사신을 알고 아버지께 찾아와서 내게 복을 축복해달라고 할 때에 이삭 입에서 이미 야곱을 축복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27장 33절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바라크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세상에 어떤 지위 어떤 자리 어떤 세상 복을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다랄지라도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누린 것이 누구냐면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 경배의 대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라크가 나옵니다 여기도 이 바라크의 축복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냐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이 와요 바라크 하면 여러분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이 은혜이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따라주시겠습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트로 말며마 온 것이라 예수님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고 죄가 많고 별별 날만 세면서 기도를 합니다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날라드는 먼지가 있어요 묻습니다 마치 연탄 공장 지나가면 나 연탄 한 번 쟤 만져본 적도 없는데 지나고 나는데 만져더니 새카맣게 묻었습니다 어차피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항상 이 자리에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분들이 기도하시니까 예배를 드리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다 늘 끊임없이 무릎 꿇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도 복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복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하면 이런 복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 우선 기록된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기도가 바라크했더니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크했더니 어떤 축복 주냐면 너에게 풍부하게 해 주신다 무엇이 풍부한가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크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어느 자리에 있던지 늘 무릎 꿇는 자리가 되십시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외국에 나가야만이 성교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있는 그 자리가 성교지예요 지금 그 자리에 예수와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왜 멀리만 내다보십니까? 그리고 대단하게 이름 날리는 것 그거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천장이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도 급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무릎 꿇는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신년 새해가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욕기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욕기 2장 구절을 한글 번역되는 거 보게 되면 욕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사단이 깎아가 버렸습니다 몸은 만신차기 질병도 그렇고 귀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고 동방의 최고는 부자였는데 제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마저 다 떠났습니다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에서 앉아있는 너무너무 보면 흉측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남편 욕을 바라보는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여기서 욕이란 말이 한글에는 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욕이 바로 시보리오 바라크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다 기원하다 예배하다 이 의미를 가진 바라크가 여기에 왜 욕에다가 바라크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평소에 욕이란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번져들였습니다 항상 경건했고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평소에 이 아내가 바라본 남편 욕의 모습은 너무나 경건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기도하다 죽어 바라크하다가 죽어 당신 그렇게 좋아했던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당신 하나님 다 가져갔잖아 다 잃어버렸잖아 그런데 당신 바라크하다가 죽으라는 이 말이 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예배 많이 들여준 사람이니까 당신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다 죽어 예배 들여다 죽어라 이 조소 섞인 소리 같은데 이 욕의 아내가 안타까운 마음에 성경은 본적인 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욕자가 바로 히버리로 바라크, 테리카입니다 여기서 욕을 통해서 하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욕기소 1장 21절에 이 욕에게 말할 수 없는 환란을 찾아왔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우리 신앙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찾아보면 또한 아주 대단히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무릎 꿇다가 바라크해요 항상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시죠? 누구에게나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서로의 자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밤낮 없이 아이들이 공에 매달린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어느 기업에 들어간다 인정받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모든 부분들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사무엘상 25장 33절에 복이 나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칭찬의 복이에요 이 복이 바라크에요 무릎 꿇고 항상 하나님만 예비하고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이런 최고의 일꾼이 되셔서 칭찬받는 이 바라크의 축복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오르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섬기는 교회로서 충성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런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95편 6절 말씀을 보면 다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여우 앞에 무릎을 꿇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서 지어도 마음에 간직해도 여우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집에 들어가든 아니면 교회에 있든 늘 기도하는 마음 내 마음 속에 항상 무릎을 꿇고 있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환란이 오지 않습니다 예배 축복이 주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리자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10절과 11절에 빌리포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구한테 무릎 꿇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오직 우리가 무릎 꿇을 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만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입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트론 주시라 우리가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나 우리가 무릎 꿇으면 예수 그리트론 내 구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 내 입으로 자꾸 시인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한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 문제가 던지는 순간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연습을 하는 것이 뭐냐면 무릎 꿇는 연습만 하면 돼요 계속 무릎 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시간이 제 인생 모든 전반에 가장 축복의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왜 그러냐면 하느님은 제가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는 하느님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사정을 낱낱이 낱낱이 듣기를 원하세요 따라오세요 무릎으로 가자 무릎으로 가세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고 내게 시선을 두시면 한마디로 말씀해 인생이 놀라운 운명이 뒤집어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뒤집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도 행전 말씀을 저는 접할 때마다 하느님 저 사람이 지금 몇 십 년 동안 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말하기를 팔자 운명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느님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타나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난 같이 이런 일이 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 없어서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면서 안전병이란 말은 선천성 장애자입니다 현대의학도 안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입니다 이때 이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사람 베드로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성경 거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메고 나와서 단 몇 메트도 혼자서 갈 수가 없어요 기어서라도 그리고 전혀 못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반신은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면 이 사람이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누구를 봐야 돼요? 성령의 사람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보지 말라고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보라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실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 요한은 당당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거지 이 사람은 뭘 원해요? 돈 원하죠 이 가지고 사람 못 살려 이 사람은 그 한 끼 끼니도 못 대옵니다 그런데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같은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손을 터치하죠 오른손을 잡았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능력이 들어가는데 무슨 능력이 들어가요? 하체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능력이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몸에 터치할 때 손 잡았습니다 이럴 때에 제가 여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나이가 40여세라고 성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꼼짝도 못했던 하반신 마비된 이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평소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운명이야 팔자야 난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어머니 못해서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체념해 버렸습니다 체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한순식간에 몇 초 사이입니다 인생이 뒤바뀌어져 버린다 말이에요 맨날 주저앉았던 내 가정이 어느 날 극적으로 어떤 계기에 갑자기 인생이 역전이 되는데 일어나지 못한 인생이 일어나버린다 말이에요 오늘 그 현장이 이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글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